진솔희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주세요. 이야 보라색 의상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가 한마당 오늘은요. 인천 부평공원에서 펼쳐진 아일러브 카네전 어버이 축제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부강노리대학교 관계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마지막 분 소개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어느 무대를 가나 열정력이고 아주 그 힘이 대단합니다. 관객들을 살아가는 그 힘이 대단한데 바로 소양강 처녀 낭낭시탈세 하면 떠로는 가수 있죠. 네 생각나세요? 그렇습니다. 열정력인 가수 한성영씨 분에 남겨놓고 저희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낭낭 삼성영씨 분에 남겨둔 삼겨둔 삼겨둘 천천히 서 향하에 한 번이 지인 외부 오우 강배밭에 슬피우는 그 후연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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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 어머니! 안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